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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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어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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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국민의힘 이제 모두 다 받을게요 걱정 말아요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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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어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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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국민의힘 이제 모두 다 받을게요 더 좋은 세상 만들어가요 국민의힘과 함께 해봐요 국민의힘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습니다 무엇이 고민이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잔여 문제 두 표 나왔습니다 노후 한 표 나왔습니다 집값 한 표 나왔습니다 주택, 노후, 자녀교육, 재산 형성, 세금, 일자리 왜 정치는 싸우는 겁니까? 무엇을 놓고 싸우는 겁니까? 국민들이 내준 시험 문제 앞에 싸우는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국민들이 내준 시험 문제 앞에 싸우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이것이 지금까지 거대 정치의 문제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내준 숙제만 바라봅니다 저희 선거운동원들이 내준 숙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의 문제 국민소득 3만 5천벨의 선기국에 도달했지만 우리들의 삶은 왜 안정되지 않는가? 왜 나라는 안정되지 않는가? 나라는 오로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안정될 때 안정됩니다 국민들의 삶이 안정될 때 안정됩니다 자유로운 정신 자유로운 형제활동 책임있는 국가지 주인의식 대한민국의 진짜 소득 시장의 소득을 키우겠습니다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이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거짓말을 싸워나가겠습니다 일자리, 노후, 육아, 자녀 여러분의 진짜 고민을 향해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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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켄남 기우님아 기우 немgement 만지십니다 이 권른 일단 이 권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